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에서 사람을 모집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색적인 고인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. 총 8장의 포스터에는 농부와 연구자, 탐험가, 교사 등 다양한 직업의 우주인들이 화성에서 일하는 이미지가 담겼습니다. 마지막 장에는 화성에 가기 위해선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이라는 말과 함께 손가락으로 정면을 가리키는 우주인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. 나사는 이 가상 고인 광고가 미래의 우주가 어떤 모습인지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